건강상태 8가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똥모양에 따른 건강상태 8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! 첫번째, 표면이 매끈한 바나나 모양 가장 건강한 상태이고 이상적인 형태로 지금의 식습관을 꾸준히 잘 유지해줍니다 두번째, 동글동글 분리되어 나오는 모양 수분과 섬유질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자주 섭취해야 하며 변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번째, 뚝뚝 끊기는 모양 변비가 생기기 직전의 상태로 잔변감이 많고 이 경우 또한 수분과 섬유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번째, 표면에 금이가 있는 소세지 모양 정상적인 모양이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다섯번째, 가늘고 긴 모양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양질의 영양소 섭취가 유망됩니다 여섯번째, 굵게 퍼진 모양 폭식, 폭음으로 인해 배가 찬 상태로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과 이온음료 섭취가 필요합니다 일곱번째, 굵고 울퉁불퉁한 모양 변비가 의심되며 항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분과 섬유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덟번째, 물만 나오는 변 탈수, 발열,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평소에 물도 자주 안 먹고 섬유질 섭취도 조금 부족한데 맞는 것 같아요 몇 번에 해당되나요?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노크멘트? 네네네 잘 먹는 만큼 또 잘 나와야지 건강이 좋다고 하잖아요 물과 식이섬유 그리고 섬유질도 잘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